안녕하세요 우리강산 야생아입니다. 야생아 꽃님들 우리강산 판매방 영상을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꽃 주문하시면 입금 순서에 따라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아주 꽃 아주 아주 많이 비는 애성붓둘레아랍니다. 향기 정말 좋은 애성붓둘레아 이렇게 지금 있는 아이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쌍대 쌍대 애목대 아니 쌍대로 키우실 분들 대폭 할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쌍대 잡는 법 쌍대 이렇게 쌍대로 쌍대 이렇게 얘는 물론 애목대가 두개가 겹쳐져 있지만 쌍대로 이렇게 키우실 분들 오늘 추석 명절 할인해 드리고 있고요. 어제 할인한 아이들 오늘도 추석 명절 풍성하시라고 할인한 또 아이들 그대로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꽃 하나둘이 있는 아이들은 입금 순서에 따라 마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찾기 또한 오늘까지는 해 드리겠습니다. 박스찾기 토토 예 4만 5천원 정도 되는데요. 완전 할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석 풍성한 명절 되시라고 정말로 많은 아이들 할인해 드리고 있고요. 플로리다 부치로 이 아이도 안전 또 할인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싱고디움 아주 이 아이들은 싱고디움 이렇게 있는 싱고디움 4천원씩 이랍니다. 그리고 애목대 이 아이도 그대로 또 유지해 드리겠습니다. 할인한 아이들 그리고 보겜베리아 보겜베리아 대 붐 아메리칸블루 아메리칸블루 이렇게 안전 대 붐 정말로 하분이 안 보일 정도로 큰 안전한 대 붐 이 아이 3만 2천원 이상 가는 아이들 얘들 오늘도 할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년 벌써는 꽃대 올라오려고 하고 있고요. 다이너마이트 배롱나무 한 개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 배롱나무 한 개 있는데요. 아주 늦게까지 꽃이 피는 배롱나무 이 아이들 14,000원 핑크 두톤색은 12,000원 하겠습니다. 다이너마이트 배롱나무 자셉닉은 14,000원 두톤 배롱나무는 12,000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쁘게 피는 칸나 이렇게 예쁘게 피는 칸나 지금 이렇게 늦게까지 늦가을까지 이렇게 꽃이 피는 칸나랍니다. 지금 얘는 저희가 심어놓은 아이들인데요. 이 아이들 칸나 이렇게 꽃이 피는 칸나들 이 아이들 22,000원이랍니다. 키가 커서 잘라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키가 커서 잘라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10년 정도 된 팜파스그라스 올해는 50대 이상 피어있는 팜파스그라스랍니다. 팜파스그라스 50대 이상 피어있지요. 얘들 2024년 9월 18일 수요일 오전방송입니다. 01062848558번으로 꽃은 받고 있습니다. 택배비는 4,000원이랍니다. 도서지역은 7,000원이랍니다. 대 넓은 정원 팜파스그라스 내년에 개화주 2개 15,000원 중 가정집 정원 2m 12,000원 소미니 정원 2개 12,000원 내년에 개화주들입니다. 이렇게 저희는 10년 이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팜파스그라스 10년 이상 되었는데요. 이 아이들은 약 50대 정도 이상 올라오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핑크몰리가 이렇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마당 정원의 핑크몰리, 하이트몰리, 몽환적 정원 이제는 꽃님들한테 직접 피어있는 아이들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 핑크몰리랍니다. 핑크몰리 아우, 얘는 3색이네요. 투톤인 잡더니 이렇게 꽃이 피는 얘는 이렇게 하이트도 보이고 핑크도 보이고 얘는 이렇게 빨강도 보이네요. 이 아이 12,000원 그리고 자엽 배롱나무 이 아이는 14,000원이라 합니다.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각각 그리고 사랑초 아주 이렇게 꽃이 한번 졌는데요. 사랑초 꽃은 계속 또 올라오고 올라오고 하죠. 이렇게 올라옵니다. 양분을 계속 주시면 올라오는 사랑초 12,000원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초화화 초화화입니다. 초화화 아주 모듬으로 심어놓으면 너무 예쁘죠. 초화화 이 아이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셋, 일곱 개 있습니다. 초화화 일곱 개 만 5,000원 하겠습니다. 일곱 개 만 5,000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키네시아랍니다. 에키네시아 이렇게 있는 에키네시아 6,000원씩입니다. 히비키 추석 명절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히비키 이 아이들 이렇게 꽃 피어있는 히비키 이 아이들 12,000원이었는데요. 8,000원 했습니다. 그리고 한금이랑 한금이랑 어우 색적도 정말로 또 아주 아주 예쁘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한금이랑 엄청납니다. 무늬가 아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금태를 아주 잘 매겨져 있는 한금이랑 72,000원인데 5만 3,000원 4만 9,000원 하겠습니다. 4만 9,000원 하겠습니다. 단정학, 단정학이랍니다. 단정학 이 아이들 만 9,000원이랍니다. 단정학 만 9,000원이랍니다. 칼란디움, 빨간색 칼란디움 이렇게 있는 빨간색 칼란디움 7,000원입니다. 내년에 쌍대로 방실방실한 이렇게 꼭 보실 분들 지금 애목대 한 뺨 정도 약 20cm 한 뺨 정도에 저희가 잡아 나왔습니다. 꽃님들 이렇게 보내드리면 꽃님들이 지금 잡으셔야 됩니다. 한 뺨 정도 되게 20cm 정도 되게 이렇게 보시면 한 뺨 한 뺨 정도 되게 이렇게 쑥 자르신 다음에 내년에 얘들이 60cm 정도 해서 이렇게 꽃이 아주 아주 방실방실 달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뺨 정도 해서 절단하시고 내년에는 60cm 정도 해서 꽃이 방실방실 이렇게 이렇게 목대가 쌍대로 되어 있고 이렇게 쌍대로 이렇게 이렇게 쌍대로 20cm 60cm 정도 해서 꽃이 방실방실 달린답니다. 이 아이들 내년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들이 아주 위에서 방실방실 하니 이렇게 60cm 정도 돼가지고 방실방실 하니 달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이 아이들 이렇게 쌍대로 잡아져있을 때 최소 두개 3만원 이상은 가지요. 하나의 애들은 15,000원 이상 홀 가지요. 쌍대로 잡아놨을 때 그런데 오늘 두개 쌍대입니다. 두개 만원씩 이랍니다. 추석 할인해드렸습니다. 두개 만원씩 이랍니다. 그리고 아단소니 일로우 아단소니 이랍니다. 고목 이렇게 뻥뻥뻥뻥 뚫어져있는 일로우 아단소니 이 아이들 18,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엘로우 싱고디움 엘로우 싱고디움 입니다. 엘로우 싱고디움 15,000원 입니다. 그리고 존마삭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있는 애목대로 이렇게 되어있는 존마삭 14,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스노우 화이트 아우 봐보세요. 이렇게 딱 이렇게 아주 너무 예뻐요. 이렇게 약간 복주머니처럼 이렇게 우리 어묵하니 복이 들어가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 아이들 봐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노우 화이트 얘는 아주 멋쟁이랍니다. 스노우 화이트 이 아이들 17,000원 이랍니다. 스노우 화이트 17,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무늬수국 올똥되는 무늬수국 입니다. 이렇게 올똥되는 무늬수국 이렇게 올똥되는 무늬수국 이 아이 45,000원 인데요. 39,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또 토톰 토톰 이 아이 45,000원 이상 가는 아이입니다. 안전 토톰 안전 좋습니다. 하얀 분에 심어놓으면 정말 아주 고급진 아주 정글 아 정글 아니라 열대식물 이랍니다. 29,000원 이랍니다. 얘들 29,000원 이랍니다. 플로리다 부우티 아주 플로리다 부우티 이 아이도 엄청 큽니다. 플로리다 부우티 이렇게 되어 있는 플로리다 부우티 16,000원 이랍니다. 싱고디움 싱고디움 핑크색 싱고디움 이렇게 또 물방울 핑크가 들어가 있는 싱고디움 4,000원 식이랍니다. 신종 아이비 신종 아이비 이 아이 7,000원 이랍니다. 엔젤로니아 이렇게 이렇게 한 줄 보라도 있습니다. 엔젤로니아는 꽃을 굉장히 오래까지 피지요. 엔젤로니아 이렇게 있는 아이들 5개 12,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애목대 율마 입니다. 애목대 율마 12,000원 이랍니다. 부겜베리아 입니다. 부겜베리아 이렇게 되어 있는 부겜베리아 이 아이들 25,000원 이랍니다. 부겜베리아 25,000원 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바늘꽃 바늘꽃 이랍니다. 내년에 흐드러지게 피고 올해도 빌 바늘꽃 그리고 버들마 편처 버들마 편처 하이트물리는 4개 만원 이랍니다. 하이트물리 4개 만원 그리고 하멜론 더저트 블레온 털샘 풀 핑크 물리 버들마 편처 바늘꽃은 8개 만원 이랍니다. 핑크 물리 8개 만원 그리고 털수 연풀 8개 만원 하멜론 8개 만원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 얘들은 하멜론 하고 더저트 블레인 8개 만원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 8개 만원 이랍니다. 대 아메리칸 블루 대 아메리칸 블루 입니다. 대 아메리칸 블루 이렇게 되어 있는 대 아메리칸 블루 완전 대 품 이랍니다. 대 아메리칸 블루 22,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유니언 포스 유니언 포스 입니다. 유니언 포스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들 꼭 금세 올라올 아이들 2개 6,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홍콩 야자 홍콩 야자 14,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군락으로 심으면 너무나 예쁜 블루 세이즈 향기도 좋습니다. 얘들 3개 만원 씩 이랍니다. 그리고 여인 처 4,000원 씩 이랍니다. 그리고 물방울 무늬가 이렇게 있는 물방울 무늬가 있는 아우 멋있습니다. 이 아이들 이렇게 있는 애목대로 이렇게 또 잡아져 있지요. 이렇게 있는 타마야 타마야 이 아이들 14,000원 입니다. 타마야 그리고 애목대 이렇게 이렇게 애목대가 있는 무늬 애목대 무늬 필레아 16,000원 이랍니다. 무늬 말리앙 무늬 말리앙 이랍니다. 무늬 말리아 15,000원 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핑크만다빌라 핑크만다빌라 랍니다. 핑크만다빌라 23,000원 이랍니다. 천국의 계단 천국의 계단 이랍니다. 천국의 계단 이 아이들 14,000원 이랍니다. 천국의 계단 그리고 씻하트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는 하트 무늬가 들어가 있는 씻하트 9,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멕시코 소철 멕시코 소철 이 아이도 9,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오렌지 자스민 꽃들 이렇게 아주 꽃님들 대개가서 꽃 아이들 오렌지 자스민 다글다글 달려있습니다. 9,000원 이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얘는 아주 정말로 제가 좋아합니다. 아주 고급스럽고 이렇게 초콜렛이 약간 느낌이 나면서 금태를 두르고 있는 초콜렛 여왕 이랍니다. 얘들 15,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하니호야 하니호야 하트호야 가 있습니다. 하트호야 9,000원 이랍니다. 얘들 하트호야 9,000원 하트호야 9,000원 하니호야 이 아이들 하니호야 이 아이들 4,000원 입니다. 그리고 골드피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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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 이랍니다. 그리고 얘들 바르코 벤자민 이렇게 있는 바르코 벤자민 하이트 스타 바르코 벤자민 5,000원 하이트 스타 각각 5,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아주 다 초코 꽃이 몽실몽실 지금 모두 다 나오고 있는 이렇게 모두 다 지금 모두 다 가지마다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초코 발렌타인 이렇게 되어 있는 초코 발렌타인 이 아이 22,000원 이랍니다. 초코 발렌타인 22,000원 이랍니다. 핑크나일락 정말로 향기 좋은 핑크나일락 이 아이들 27,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보라맹문동 이렇게 되어 있는 보라맹문동 19,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예성불뜰레아 꽃 정말로 많이 피고 이 아이들 아주 꽃 다글다글 피우고 향기 좋은 예성불레아 이 아이들 꽃 정말로 많이 핀답니다. 오랫동안 피우는 예성불레아 22,000원 입니다. 이 아이들 22,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포인세이타 만원씩 이랍니다. 포인세이타 만원 천사의 꽃 천사의 꽃 이 아이들은 꽃이 떨어지면 떠올라오고 20개월 꽃이 빈다는 천사의 꽃 11,000원 했습니다. 오늘까지만 11,000원 하겠습니다. 안시리움 안시리움 이렇게 되어 있는 안시리움 이 아이들 9,000원 이랍니다. 할인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핑크 셀릭스 이 아이 애목대 만원 이랍니다. 화이트 핑크 셀릭스 내년에 정말로 예쁘게 보실 분들 보면 화이트 핑크 셀릭스 만원 그리고 얘들 여우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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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시면 이 아이들 합식에서 심으시라고 여우꼬리 3개 5,000원 이랍니다. 여우꼬리 3개 5,000원 이랍니다. 지리홍 지리홍 이랍니다. 지리홍 이렇게 되어 있는 지리홍 이 아이들 만원 이랍니다. 지리홍 만원 이랍니다. 쌍대수 아우 쌍대수 이 아이들 2개 만원 이랍니다. 2개 만원 얘는 물량은 많이 없습니다. 2개 만원 이랍니다. 야생아 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강사 아니면 야생아 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아 꽃님들 까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 하세요.